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예전에 개 한 모데기 사갖고 갔잖아. 둥모데기 샀나? 개 파나 보다, 여기서. 응. 이야, 저렇게 가시는구나. 되게 작아, 여기네. 이야, 신기하다. 조심하시오. 아, 물이 이렇게 밀려오는구나. 이야. 서로 낚지 못 낚지? 어휴, 낚지가 그냥, 그냥 한 모데기, 두 모데기, 세 모데기. 우와. 아따. 이거 다 낚지야. 오, 멋있는데? 영화배우 같은데, 저 사람 잘생겼죠? 네? 저 사람 잘생겼죠? 네, 세련돼. 세련돼. 세련돼서요? 네, 석이야. 기억이 마. 아저씨 욕해. 자기가 나보다 매력이 있어서, 내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래. 그럼 낚지 먹이면 안 되겠지? 아니, 낚지 먹고 도망가면 어떡해. 너무 웃긴다. 낚지 먹여가면서, 잘 데리고 살래. 아,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? 그냥, 그냥 탑탁하면서. 물? 물 안 해서. 아, 그냥 해서? 네. 탕탁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? 물기만 있으면 살아. 오, 물기만 있으면? 야, 이때 타이밍이 딱 좋아서 샀구나. 저 차 없으면 못 사잖아. 그럼. 아, 간다. 바이바이. 저 바위 뒤가 선녀바위입니다. 어, 텐트 쳐 놓고 캠핑하시는 분 계시네요. 뜬금없이 비트ami 동안을 모여 먹 Neighbours. pgfi까지 요 하위는 아, 이게 어떤 점이야? 네. verb 조금만 소개하십시ü 하자. 안녕 우와 빵 냄새 완전 좋다 여기 위생적으로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놀까 좋다 동네 두 번째 반 두 번째 반 우선 두 번째 반 두 번째 반 전기се에서 pensar 적이 감사합니다 연탄빵 진짜 연탄빵 생크림인가보다 엄청나다 연탄빵이니까 빨개야 되는거같아 연탄 맛이 안나는데 향기로와 향기로운 식빵이야 아니 연탄 맛이 안나고 이렇게 맛있죠 아메리카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